어제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고산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3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은 오늘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점검도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북쪽 찬 공기도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서 아침 기온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뚝 떨어졌는데요.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수준인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오늘도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약한 소낙눈이 날리거나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산간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내린 눈이 얼어서 현재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현재 천백도로와 516도로 또 남조로 등 몇몇 중산간 도로는 차량에 체인을 걸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는 1도, 남부와 동부는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북부와 서부 5도, 남부는 7도, 동부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현재 기온 0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6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길도 양호하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공항에는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부는 급변풍경보와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항공피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주말에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풀리겠지만 일요일 저녁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